멱살을 잡아, 멱살을. 멱살을 잡아? 어. 물렸어. 놓아라. 야, 저번에 진짜 애기였다. 얘? 얘도 애기야. 나 옷밖에 안 나와. 응, 가. 닦아, 가서. 나 또 신나. 왜 신나? 이제 또 써. 몇 킬로 셔? 20킬로. 하자. 뒤집어. 뒤집어. 뒤집어줄 수 있겠어? 도와줘야 돼? 어. 야, 제가 할게 이거 빨리 봐. 얘한테 물렀던 말이야. 하나, 둘, 셋. 오른쪽으로. 앞으로 돌려. 그렇지. 잘한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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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왜 손가락으로 뒤집어 넣어. 너 넣는 거 아니었어? 아니야. 죽은 애한테 물리는 너도 차. 아, 그러면. 아, 아파. 아, 아파. 됐다. 필요 없잖아. 늦었어. 늦었지. 눈웃음. 눈웃음. 이 정도는 꺾을 수 있어. 내가 이제 몇 번 해봤다고 할만해. 느낌이 와? 응. 뭐야, 나 생각보다 잘해 지금. 들어봐. 잘했어. 뒤집어. 그렇지. 그렇지. 잘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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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서울 현장 아니냐고. 아. 가. 손장 치는 거야? 응. 나 뭔가 잘하는 거 같아. 자신감에 묻었어? 뿌듯해. 취소하는 걸로. 야. 나무꾼도 이렇게는 안 찍겠다. 야, 꼬리만 잡아. 여기. 앞으로 가. 뒤로 내리라. 여기는 걸레 자갈만 들었네. 네. 한 끼. 자랑하고 싶었어? 응. 이리 와봐. 너. 생각보다 빨리 끝났지? 생각보다 빨리 끝났지? 생각보다 빨라. 그치? 나 아주 솔직하게 여기까지 뜨는데 한 두 시간 예상했어. 가마살. 고여? 고작 20kg짜린데 너무 예쁘지 않니? 마블링. 마블링. 정정하자. 참치 8kg는 고등어다. 대뱃살. 신뢰합니다. 잘해 생각보다 이제? 잘해. 한 번 했다고 잘해. 이것이 주부의 바이브다. 응. 마블링. 등쪽 꼬리살. 등살. 등살에서 분리한 빨간살, 속살. 뱃살 쪽 꼬리살. 머리 쪽에 붙어있는 뱃살 중간 뱃살 2번, 3번 도로 참치의 꽃 대뱃살 나 이거 알아 뭐라고? 가마살 그렇지 참 잘했어요 자 정리하고 밥을 먹어봅시다 자 정리하고 밥을 먹어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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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